아 망했어 아무도 몰라 자 오늘도 여기 가볼까 가보자고 오늘도 테이구에서 보급을 보급으로 무장하고 나오러 갑시다 역시 여긴 올 줄 알았다고 여기 좋아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만지 모르겠어 딱 한 명만 오면은 걔를 딱 잡으러 내릴텐데 두 명이 와가지고 중간에 끼지만 않도록 해야 될 듯 총이 안나오는건 예상 못했네 아이고 아이야 보고 있었네 똑백이는 먹고 하고 싶은데 그치 여기 여기 붙는데 여기 버스월드에 버전이 붙은 것 같거든요 나이스 차가 있었나?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 다가 이것은 대세동계가 나온다는 그 항아리가 아닌가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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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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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가시났어 아니 진짜 궁금해 갓 왜 주는거야 이거 어? 이거 갓 왜 주시는거죠? 갑자기 조선시대 냈다고 이 신문물은 무엇이냐 제가 한번 타보겠어 내가 한번 타고 가보겠어 과거 시험 보러 간다고? 오토바이 타고? 당신 거기서 그렇게 총 쏘면은 나한테 어떡하려고 그러는 것이오 응? 엄폐도 없이 왜 그러는 것이오 도대체 어? 까불지 마시오 내 목표는 삼 쪽에 삼 쪽 끼 그리고 그루자에 했다? 그 정도? 주님 말투가 왜 그런거지 갓을 먹어서 그렇소 과거를 보러 환영으로 가는 중 찾았소 난 짝인거 같소 이걸 찾았소 난 좀 짝인거 같소 이걸 찾았소 헉 그거잖아 쏘지 마시오 멈추시오 찾지 마시오 헉 잘 쏘잖아 헉 얜 또 뭐야 머리 하아 게미 어렵다 어? 비밀열세? 아 이게 무슨 떡볶이 이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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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싸우는거지? 이게 왜 안맞지? 제 안각이다 아까운데? 머리 말쓴거 같으네 머리 말쓴거 같으네 말승을 안나올네 집안에 있나? 없어? 안탈렸어? 안탈렸어? 난 찍고만 신겼네 다행이다 벌써 7탄도 생겼어 누구세요? 밟아 죽인느낌이 밟아 죽인느낌이 편집자녀 하이 저 양룡이 흐흐흐흐흐 아 저 모자래 진짜 가서 지푸부 치는거 어때? 키트를 버리고 지푸를 챙기는게 낫겠다 그래도 무거워서 안들어가서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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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작문데 어? 왜 거기 옆어져있냐 조셨다가야되는데 조셨다가야되는데 아 얘땜에 다 망했어 아 망했어 아무도 모르나? 아 짜. 아 싸. 아싸. 초페기 흐흐흐흫 이걸 사네 우와 겨우 살았다 진짜 연막 다 챙겨갈라 그랬는데 붙을땔 왜이렇게 옆에 자의자 왜이렇게 빨라 자의자님도 왜이렇게 빨라 껍질을 무서운 이집 아 구석 먹어야 되는게 맞나? 여유가 있을 때 드링크 먹는게 낫지 않을까? 연막 다 썼네 가방 버려 버려지네 이렇게 말 들었는데 잘 친다 꽃으로 변신 나이스 지진이 지진이 좋음 너무 좋음 자 덮어 지진이 넓어 내다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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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나이스 지지 와 이건 치킨 먹네 와 이건 치킨 어떻게 먹었냐 진짜 말도 안되게 먹었다 그치 이런 유튜브 강아냐 나이스 나이스 치킨 나이스 말도 안되게 먹었다 아니 미래가 없는 자식 나한테 올게 아니라 뛰어 들어가야 될거 아냐 아니 나를 죽이고 갈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잘했다 와 삶뚜기라 살았다 와 삶뚜기라 살았어 아 여기서 포기하고 뛰길 잘했다 그치 아 싸우면 답이 안나오겠더라고 근데 얘가 이걸 안쓰더라고 나를 쐈으면 한방에 죽는건데 아 쏠려고 했는데 내가 죽었구나 포카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간길 해줬네 아하하하 아니? 게이득이잖아? 근데 얘가 못봤어 나 어떻게봐 이걸 제사람기 진짜 좋다 제사람기 꼭 하나씩 가지고 계세요 제사람기 제사람기 제사람기